강원 용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강원 용동과 남부지방으로는 동풍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광수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레이다 영상을 통해 날씨 상황을 살펴보면 동해안으로 동풍이 불어들면서 강원 산지에는 눈이, 경북 동해안과 강원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기압이 동진함에 따라 강원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북풍과 동풍이 수렴하면서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 약한 강수는 오늘 낮까지만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영상을 통해 날씨 상황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영향을 주었던 저기압은 규슈 부근의 위치에 동진하고 있고, 중구 북동지역 쪽으로는 시계방향의 흐름을 보이는 고기압이 위치해 있으며, 오늘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만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으로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은 구름대가 생성되었고, 대기하층 흐름에 따라 동해안으로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눈 뜨는 비가 내렸습니다. 저기압이 동진암에 따라 동풍 계열이 부풍 계열로 바뀌면서 이후 강수는 약화되어 낮 동안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북만주 지역 쪽으로 건조라인이 남아하면서 더 찬 공기가 남아하게 되는데, 상층의 찬 공기가 아래로 침강을 하면서 고기압을 더 발달시켜, 오후부터는 동풍이 더 강화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강수가 다시 강화되겠고, 더 낮은 기온이 유입되는 만큼 강수 형태는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동류 예보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오후에 강원 산지 뿐만 아니라 강원동해안,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도 눈으로 내리면서 내일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20cm, 강원동해안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되며, 강원 산지에는 오늘 오후에 다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눈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어제부터 많은 눈이 내려 쌓인 곳이 많으니 출근길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의 미세한 기온 변화에 따라 강수 형태와 적설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찬 공기가 동쪽으로 흐르면서 큰 추위는 없지만 비교적 찬 승질의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이며 아침에 다소 추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한 어제 내린 비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아침까지 전남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으로도 1km 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동쪽 지역은 흐리고 강수까지 예상되어 기온이 많이 상승하지 못하겠지만요 서쪽 지역은 1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겠으니 옷차림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김소영이었습니다.